등기의 일반적인 내용 느낌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민법에서 하셨지만 동일한 내용을 등기법에서도 다시 반복을 해드립니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 했던 내용이 가물가물하시니까 할 필요가 있고요 1차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민법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등기법 시간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등기법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이 민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을 가지고 등기법을 풀려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법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도 등기법 시간에 다시 웬만하면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것과 관련돼서요 특히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반가루 4번에 있는 164페이지에 실체적 유효요건의 완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내용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1, 2, 3, 4에서 나오는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 자 이런 것은 이런 거죠 갑이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 앞으로 지금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 갑과 을사예요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X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X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고요 자 그러면은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을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의리병에게 전매를 해버립니다 다시 팔아버리는 거죠 X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원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 앞에서 갑액에서요 을 앞으로 실체 권리관계 변동 과정 이렇죠 갑액에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가기 때문에 2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3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샀다가 바로 전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다 보면은 을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야 되고요 또 세금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자꾸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 을의 이름이 자꾸 나타나요 투기를 하다 보니까 뭐 X, Y, Z 이것저것 샀다가 되팔고 샀다가 되팔고 하다 보니까 등기부에 자꾸 이름이 나와요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하다 보면요 세금을 거두라고 국세청에 통지를 합니다 등기발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 보니까 자꾸 이 사람이 나오다 보면은요 아 이 사람 혹시 투기권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요 조사를 들어가게 되고요 블랙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조사를 들어가다 보면은 이 자금 추적을 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 버려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정당한 돈이었으면 상관없지만은 정당하지 않은 돈이었다 그러면 자칫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자기 이름을 등기부에 되도록이면은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기 이름으로 남기지 않고요 바로 갑에게서 을 앞, 병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를 생략하고요 이렇게 한 사람을 중간을 이렇게 생략하고 이루어지는 등기 그래서 우리는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돼서요 우리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시는데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병도 을 사이에서만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도 을에게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만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을과 병 사이에도 계약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병이 직접 갑한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갑과 병 사이에도 계약이 있어요 계약 3자 3자 합의가 있다는 거죠 3자 합의가 있으면 갑과 병 사이에도 계약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3자 합의가 있으면 갑하고 병 사이에도 이렇게 합의가 있으면 병이 직접 갑으로부터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중간생각등기와 관련돼서는요 먼저 오른쪽에 ㄱ을 먼저 보죠 오른쪽에 중간생각등기와 관련돼서요 오른쪽에 ㄷ, ㄹ, ㅁ이 있는데요 먼저 ㄹ을 먼저 보죠 원칙적으로 3자 즉 양도인 그 다음에 최초 양도인과 최후 양수인 양도인은 최초 양도인이라고 쓰시면 되고 양수인은 최후 양수인 그 다음에 중간자가 있어요 이 세 사람 사이에 이렇게 3자 합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요 우리 판례가 어떻습니까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최종 양수인 명의로의 직접 직접이라고 쓰면 돼요 직접 이렇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3자 합의가 있으면 3자 합의라는 것은 갑을 을병 뿐만 아니라 갑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그런데 3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요 3자 간의 합의가 없다는 것은 갑과 병사의 합의가 없다는 거죠 갑을 을병 사이에는 합의가 있지만 갑과 병사의 합의가 없으면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 나중에 자금 추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이 내가 이전등기를 해올 수가 있는데 을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병이라는 을에 대한 채권자는 을과 병 사이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병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요 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자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이 사람을 제3채무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초 양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요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대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먼저 을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을으로부터 또 씁니까 등기를 해오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와야 돼요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를 해올 수가 있죠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해올 수가 있지만은 3자 합의가 없으면은 병은 을을 대신해서 먼저 을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죠 3자 합의가 없으면요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양수인 명의로의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중간자를 대신해서 즉 대위하여 중간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만약에 이제 위에 있는 디귿을 봅니다 삼자 합의가 없으면요 이런 식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삼자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연히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직접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요 삼자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돼야 실체관계 부합할 때 때 그 권리 변동의 과정이 좀 잘못된 거죠 병에게로 직접 이전이 됐어요 삼자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하냐라는 겁니다 유효하냐라는 거죠 이 등기의 유효성과 관련돼서요 어차피 병은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어차피 등기 명이 될 사람한테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요 우리는 등기부는요 등기부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실체관계는 현재의 실체관계만 부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를 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정, 신속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의 소유자 앞으로 정확하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거래는 안정이 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돼요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의가, 불병 이렇게 와야 되지만 갑에게서 직접 병 앞으로 직접 되어도 어떻습니까 현재의 실체관계는 부합하죠 현재 현재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굳이 이것을 다시 말수한 다음에 다시 을병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결국 똑같이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그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요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굳이 그걸 무료로 해가지고 거래의 안정을 깨뜨릴 필요 없이 어차피 병 앞으로 등기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요 유효하다고 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현재의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면은 유효하는 거죠 과정은 좀 잘못됐어도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효성 해가지고 나오죠 이것이 디귿에 있는 거죠 자 판례에 의하면은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3자 합의가 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사법상 효력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즉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요 B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를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되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요 갑을 사이의 매매를 허가 받아야 되고 을병 사이의 전매, 매매가 또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허가 받으러 가고 을과 병이 허가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수기꾼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버리겠죠 허가가 안 나면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되면 병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하고 병하고 가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졌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면 당연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까 병 앞으로 바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이건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실체 관계도 부합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는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강인 규정이면서 효력 규정이에요 강인 규정이면서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등기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중간 생략 등기 모두 그냥 다 무효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합의도 무효고 그 등기도 다 무효라는 거죠 그러나 전국이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요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묻는 문제라면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이것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것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말이 주어지면 그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언제나 무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습니까? 탈세라든지 투기로 악욕이 되는 거죠 악욕이 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금지를 시키고 있는 법이 뭐냐면요 왼쪽에 니은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는 모든 중간 생략 등기를 다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건 강행 규정이 되겠죠 공익적인 필요니까요 탈세라든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은요 위반하게 되면은 밑에서 거기 동그란 비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형사처벌까지 과해요 그래서 과하면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은요 강행 규정 밑에다가 그런데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우리 판례가 이것을 어떤 규정으로 봅니까?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은 다만 단속 규정으로 보는 거죠 단속 규정으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 밑법에서 강행 규정에는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구별해가지고 효력 규정을 유반하면은 무효가 되지만은 단속 규정을 유반했을 때는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국이 아닌 곳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발견을 했으면은 어차피 실체 권리관계는 부합하니까 등기는 유효하게 두고요 의뢰계 그냥 과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금 추적 그냥 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은 위반하여도 유효다라는 거죠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국이 아니라면은요 중간 생략 등기도 3자 합의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3자 합의가 있어야만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3자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다라는 거죠 따라서 미음 보시면은요 거기 나오죠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적법한 등기 원인이에요 적법한 등기 원인이라는 것은 매매, 전매 어차피 매매, 전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런 의미에요 등기 원인이 성립됐다면 3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가 된다는 거죠 유효가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 등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나는 당신과 합의를 해준 적도 없는데 3자 합의를 해준 적도 없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에 말소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은 유효하고 적법한 등기일까요? 우리가 부적법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는 것이지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는 것이지 유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3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요 등기에 중간 생략 등기에 무효를 주장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합의가 없어도 중간 생략 등기 이미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유효다 따라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간 생략 등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번 보시면 모두 생략 등기가 있죠 모두 생략 등기 이 모두 생략 등기는 모두는요 머리 못자, 머리 두자예요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하고 비슷합니다 갑과 을, 병 사이의 중간을 생략해서요 이렇게 이루어진 등기면 이것은 중간을 생략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갑이 최초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갑이 소유자죠 원시치대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는 갑에게서 먼저 갑에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2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맞죠 이게 권리의 변동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나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최초의 자기 등기를 생략한 거예요 바로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맨 앞을 생략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모두 생략 등기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하고 똑같죠 탈세 뭐 이런 것들을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두 생략 등기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쪽에 있는 거죠 여기서는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강력한 제자리가 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이걸 위반해 가지고요 모두 생략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 등기는 또 유효냐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갑액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실체 관계에 부합하죠 따라서 모두 생략 등기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지만 이것도 유효라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위반에도 유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에 있어서요 니은 보시면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체 관계 여기다 밑에다 쓰면 되겠죠 현재의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무효로 해서 이걸 말수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등기를 해보면 어차피 똑같이 되잖아요 현재의 실체 관계가 부합을 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다 유효로 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하고 모든 생략 등기는 비슷한 것이고요 처음을 생략했기 때문에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등기의 원인은 불일치하지만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 민법 시간에 가장 매매를 다루죠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한 가장 매매 갑액에서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라는데요 갑액에서 2에서 최초의 소유자면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요 2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요 매매가 가장 매매예요 가장 매매는 매매가 무효잖아요 매매가 무효이면 그 원인에 있다는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 사이예요 원래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갑이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고 자식이어서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증여를 할 생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했어요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증여계약을 했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매매한 것처럼 꾸몄어요 그럼 이때 이 매매는 어떻습니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 매매가 되는 거죠 가장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매매는 무효가 되겠죠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지만 안에 숨어있는 증여 증여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은닉행위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은닉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는 원래는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증여세를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런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어요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가 되겠죠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인은 불을 찾지만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가지고요 여러분 민법 시간은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다르죠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차라리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다루는 거죠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원래는 증여했지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은익행위가 있잖아요 증여 증여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데 등기는 매매한 것처럼 꾸몄서 매매로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매매는 어떻습니까? 가장 매매로 무효라는 거죠 매매는 무효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까지 또 무효가 되는 얘기가요 당사자 사이에서는요 증여 이런 은익행위가 없었으면요 갑은을에게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전혀 없이 가장 매매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증여라는 은익행위가 있잖아요 그럼 갑은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는 있었죠 증여를 통해서 의도 증여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의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 매매는 다장 매매로 무효가 되지만은 어차피 소유권 이전 의사는 합체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죠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죠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의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건 실체 관계에 부합하잖아요 소유권을 넘길 의사로 소유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무효라고 하면 다시 말소한 다음에 다시 어떻습니까? 갑액에서 의해서 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죠 이게 무효로 하면 말소한 다음에 다시 또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을 앞으로 등기가 되네요 소유권 등기가 우리는 등기는요 권리를 공시하는 수단이지 등기 원인을 공시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그 권리만 어떻습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은 등기 원인에 있어서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이것을 국세청에서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증여세만 거두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을 앞으로 될 등기에 대해서 굳이 말소를 해서 다시 을 앞으로 또 등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소유권 취득 의사가 있어서 소유권 취득 이전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그대로 두고 세금만 거두면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도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이것은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사람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선의학이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만약에 은익행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익행위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의사도 없었던 거죠 매매도 가장 매매고 그러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고 등기가 무효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하게 되고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원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야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등기함에 있어서 통정허위표시 가장 매매를 했다는 값도 잘못이기 때문에요 이때 선이었을 때는 제3자 보호기정에서 선이었을 때는 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선일 때만 보호가 되지만은 만약에 은익행위가 있어가지고 의리 소유자면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선의학이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징여를 했는데 매매를 원유로 이전 느낌을 했을 때 이런 경우도 니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 권리관계만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의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4번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이렇게 했는데요 옆에다가요 여러분 위법시간은 오히려 이런 표현이 편한 거죠 무효등기 유용 등기 유용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은익행위가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장 매매가 무효니까요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되겠죠 어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4월일날 매매를 한 다음에요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요 5월 1일날요 실제로 진짜 매매를 합니다 친구지간이라고 해보죠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요 으라풀을 일단 등기를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뽀록이 나가지고 다 들켜가지고요 어차피 돈을 다 냈어요 다 내고 돈 갚으니까 다 갚았으면요 다시 이제 어떻습니까? 굳이 이렇게 등기를 으라풀을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등기를 갖다 달라고 하겠죠 말수해달라고 우리한테 했더니 의리라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너 나한테 안 팔래 매매를 할 때요 X물건에서 10억원으로 가장 매매를 했으면 가장 매매 내용대로요 똑같이 다시 사고자 하는 거죠 우리라는 사람이 야 진짜로 10억에 나한테 안 팔래라고 했더니 너 정말 10억에 팔래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월 1일날 그래? 되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은 요 매매는 가장 매매로 무효가 되지만요 두 번째 매매는 방사의 의사 합치가 있었잖아요 매매에 대한 이 매매는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이 사람들이 갑과 을이요 다시 또 매매를 또 해야 되느냐 있어서요 매매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미 잘 쏜 원래 가장행위를 할 때는요 형식적으로는 또 완벽하게 만들죠 티나지 않게 이미 매매 계약서는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매매 계약서 쓸 필요 없이요 요 매매를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매매를 하지 않고 추인하는 방법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요 추인은 이런 의미죠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은 무효행위 추인을 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쑤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에 매매가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매매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등기와 관련된 이 등기도 매매를 원으로 이전 등기가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수하고 다시 무효행위 추인이에 따라서요 이때부터 매매가 다시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똑같은 등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요 원래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은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소급표를 인정해도 상관이 없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해도 상관이 없죠 물론 이때 소급표 넣었습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원래 무효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원래 무효였잖아요 원래 무효였다가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데요 소급해서 만약에 추인을 해버리면요 소급해서 추인을 해버리면은 원래 무효였던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유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법률 행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항상 이렇게 소급이라는 말이 있게 되면요 법률 행위가, 법률 관계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항상 소급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제3자 보호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죠 원래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바꿔버린다든지 원래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바꾼다든지 소급표가 인정되면 항상 끼어 있는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어떻습니까? 무료행위 추인을 소급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은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죠 소급적 추인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무도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급적 추인이 가능하고요 그럼 원래 무효였던 이 등기를요 그냥 유용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수하고 다시 등기할 필요 없이 무효였던 등기를 유용을 하는 거죠 유효인 등기로 유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무효등기 유용이죠 자 이것은요 동그라미 기억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쯤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인정 등기는 무효이나 후에 적법한 매매 등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무효등기에 대해섰습니까? 무효 원인에 의한 등기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결과라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으면요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효였던 등기를요 그냥 새로운 매매에 대한 새로운 등기를 이렇게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끼어 있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등기의 유용도 가능합니다 니음 보시면 또 무효등기의 유용 여기 저자분께서는요 무효등기의 추한과 무효등기 유용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둘 다 다 그냥 무효등기의 유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무효등기의 유용은 니음 보시면 또 이런 경우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설명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무효등기의 유용이 돼요 우리가 부기등기를 공부하셨으니까 이해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서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3억원의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요 갑이 A한테요 3억원을 모두 변제를 했어요 자 변제를 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거죠 이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이니까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말소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X부동산이 시각한 5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말소되지 않은 상태예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다시 갑이 돈이 필요해서 B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자 그러면 B은행에 돈을 빌리면요 3억짜리 저당권에 설정되는 상태에서 또 3억원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B은행에서는 빌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3억원 있으니까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B은행 가서 이거 다 갚은 거예요 이거 무효인 등기예요 아무리 갑이 말해봤자요 이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 말만 믿고 어떻습니까 뭐 3억원을 빌려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B은행에서 A은행에 전화를 해봤더니요 정말로 돈을 갚았대요 확인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무효 맞구나 해서 3억원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는 이 등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B은행에서는요 이 등기를 먼저 말소하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2 한 다음에요 1번 말소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3에서 B 앞으로 저당권 설정 3억원 하면은 B가 깔끔하잖아요 말수가 된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1번을 말소하는 등기 절차를 한 번 거치고요 다시 설정하는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이것을 두 번의 절차를 하지 않고요 1 해가지고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3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무효였던 등기를 유효한 것처럼 취급해서 유용을 한 다음에요 A에게서요 B 앞으로요 이전을 시켜버립니다 B에게 이전 그러고 나서 이 등기를 어떻게 되냐 부기 등기로 소위권 유예 권리는 부기 등기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A 권리가 B에게 이전됐으니까 A는 이렇게 말소 표시라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와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와요 B가 3억원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죠 이걸 그대로 이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한 번의 절차 이전 등기 한 번 해버리니까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원래는 무효였던 것을요 존재하는 유효한 등기인 것처럼 유용해가지고 이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무효 등기의 유용이에요 이런 유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체관계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말소하고 다시 등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유용을 해가지고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요 만약에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요 B 앞으로요 돈을 이렇게 빌리기 전에요 A가 이미 이제 A 등기가 저당권이 되어있는데 돈을 모두 갚아가지고요 원래 무효이에요 무효인 상태에서요 이해가지고요 이해가지고 C라는 사람이 전세권이 설정돼서 들어갔어요 3억 해가지고 C가 들어갈 때요 X 물건이 5억이니까요 확인했겠죠 이 저당권이 소멸한 저당권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더니요 돈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3억으로 들어간 거예요 3억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C가 2번 전세권자에요 이건 소멸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순위가 될 거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갑이요 B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자 B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앞으로 저당권을요 말소를 하고요 원래 지금 C 앞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C 앞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설명을 다시 드리죠 들어간 상태에서요 상태에서 전세권 있는 상태에서 갑이 B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 B는 어떻습니까 C보다 후순위자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A는 사라졌고요 나중에 B한테 돈을 빌리면 B는 없습니까 3해가지고 B 앞으로요 저당권 설정등기 3억 이렇게 해야 될 거죠 B 앞으로 3억 하게 되면은 X 물건 5억으로 낙찰이 되면요 C가 B보다 선순위니까 C가 먼저 3억 받고 얘가 2억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에 원래는 이거 말소하고 이렇게 등길해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이 등길을 유용을 합니다 갑하고 A랑 같이 싸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요 이때 유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1에 1 해가지고요 B 이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버리면요 아까하고 좀 이야기 달라져요 원래 C가 선순위고 나중에 B가 들어왔기 때문에 C가 3억 받고 B가 2억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살아있는 등기 유용을 해가지고 B 앞으로 해버리면요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서에 따르기 때문에 B가 3억 받고 C가 2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C가 먼저 돈을 받아야 되죠 B보다 C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이건 이미 아까는 만약에 이 A의 저당권 등기가요 무효인 등기가 아니라면 유효한 등기였다면 어떻습니까 일본 저당권을 승계받은 B라는 사람이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서 B가 먼저 우선변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등기가 무효였다라면요 이미 무효였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가 되는 등기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라는 저당권자가 생기면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효 등기를 유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B라는 사람이 먼저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C라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요 이럴 때 무효 등기를 유용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되는 거 동일한 것이니까요 C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유용을 해버리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유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유용해서는 안 되고 B는 어떻습니까 3에서 B 앞으로 다시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은요 이렇게 2에 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은 유용이 안 되는 거고 2에 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만 유용이 가능하다 자 이 내용이요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 166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한다라고 한 다음에 판례도 무효 등기 유용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3자가 없어 제3자의 이익을 해야지 해야 하는 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무효 등기 유용도 이해관계 있는지 3자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무효 등기 유용과 관련돼서 디귿 보시면은요 디귿 보시면은 이런 무효 등기 유용은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은 결론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이해관계 있는지 3자가 없으면 무효 등기 유용이 인정된다 자 그런데 이런 무효 등기 유용은요 저당권 등기 소유권 등기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무효 등기 유용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표제부의 등기요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이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5층짜리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5층짜리 건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5층짜리 건물에 대해서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갑이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이미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이 갑자기 멸실되어 버렸어요 그럼 멸실됐으면요 이 등기부도 멸실등기를 한 다음에 폐쇄를 시켜야 돼요 근데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을 만듭니다 자 똑같은 건물을 만든 다음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멸실등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갑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귀찮으니까요 이 등기를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이 등기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로 유용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유용하는 거죠 유용한다는 것은요 기존에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요 이 건물의 등기부를 유용하기 때문에 표제부에 유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보존등기를 하다 보면 표제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표제부인데 이 건물은 멸실돼서 다 멸실등기를 한 다음에 말소를 해야 되는데 새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보존등기만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표제부도 유용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등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등기로 유용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표제부의 유용이고 표제부를 유용한다는 것은요 보존등기를 유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이 건물하고 아무리 똑같은 건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두 건물은 틀린 건물이죠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동일한 건물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동일성이 없어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이 건물의 등기를요 이 건물의 등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일성이 없어요 아무리 동일하게 만들어도 동일한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요 표제부예요 기존에 멸실되기 전에 표제부를 새로운 건물의 표제부로 유용할 수도 없고요 다시 말해서 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표제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의 보존등기를 새로운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이 건물,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멸실등기를 한 다음에 멸실등기를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제부의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요 다만 해가지고 있죠 소위권 보존등기의 경우는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존등기의 유용 그래서 보존등기에 유용한다는 것은 표제부를 유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표제부를 유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요 다음 다음째 줄 보시면 동일 건물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의 표제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의 표제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표제부를 유용한다는 것이 보존등기를 유용하는 것이니까 표제부 유용, 보존등기의 유용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무효등기의 유용은요 유용은 상란 즉 갑분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만 유용이 인정되지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의 등기 이런 게 싫어해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나누는 이유가 사실의 등기는 이렇게 유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보존등기의 유용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등기의 효력과 유효욕구를 보았던 것이죠 유효욕구를 보았던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다음적으로 넘겨가시면은 우리가 제 2장은요 등기법 첫 시간 15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2장은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3장의 내용을 할 거예요 3장 보시면은 192페이지 보시면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것 이외에도 여기서 실체 관계는 현재의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되는데 현재의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것 이외에도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즉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해놓은 그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등기 절차를 이제 하나씩 다루게 돼요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한 등기 절차죠 그래서 3장부터는 등기 절차를 쭉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3장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아까 그냥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간단하게 넘어갔던 그 중복 등기 있죠 163페이지에 있는 맨 하단에 있는 이 중복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하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의 정리 문제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중복 등기의 정리와 중복 등기의 유효 무효 여부가 다른 건데 중복 등기의 정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을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심화 강의 시간을 하기로 하고요 그 163페이지 하단에 있는 중복 등기의 유효 무효만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했던 거죠 만약에 동일한 명의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 앞으로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여서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이것을 의란때 팔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전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이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가 안 돼 있는 줄 알고요 다시 또 등기수에서 또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관이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걸 모르고요 모르고 또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요 의란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존등기가 어떻습니까?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해서 이루어진 거죠 보존등기를 하면서 등기기록이 개설되는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등기기록이 개설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절대 또 하나의 보존등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등기가 유효하냐라는 겁니다 그럼 갑 앞으로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또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건 없습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인 명의는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떠나서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의리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떠나서요 사실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어차피 의리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니까요 부합 여부를 떠나서 항상 선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거죠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이면요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가 돼요? 갑이 되겠죠. 이 등기만 유효하니까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갑과 매매경을 했잖아요 그럼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등기를 기초로 해서요 다시 의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소유자가 아니고요 소유자가 아니고 다시 의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면 되겠죠 이게 유효이니까 유효한 등기를 기초로 다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에 있었던 이 등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 관계는 부합하죠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선보존등기만 유효하고 다시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동일인 명의는 항상 선등기명인 소유자인데 만약에 상의한 등기명인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을 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최초의 이 건물의 소유자가 원래 갑이었어요 갑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것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병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등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갑 최초의 보존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등기, 삶, 병 앞으로 이전등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계속 나가면 되는데 병이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요 보존등기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등기 신청을 하니까요 이 등기가 안 되고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병 명의로 모르고 보존등기를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가 안 돼 버리고요 병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가 돼 버린 거죠 이게 원래 이전이고요 그러니까 보존등기 하다 보니까 등기기록이 또 개설됩니다 그러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등기를 기초로요 정압으로 이전등기를 했어요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등기기록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등기를 유효로 볼 거냐 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요 이때는 우리가 동일인명의 보존등기 할 때는 어떤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느냐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요게 유효냐 요게 유효냐 따져볼 필요 없이 항상 선등기기록이 유효입니다 근데 요경으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처음에 이루어진 이 보존등기가요 만약에 원인 무효라면요 요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효가 되겠죠 근데 처음에 이루어지는 요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에요 이게 적법합니다 갑이 최초의 소재로 보존등기 됐으니까 적법하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요 뒤에 이루어진 이 보존등기가 당연히 잘못되게 되겠죠 부적법한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이한 명의인의 중복보존등기는요 처음에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면은 항상 후 보존등기가 부적법하게 되겠죠 이 보존등기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없습니까 이게 무효가 되고요 무효인 등기를 기초를 했기 때문에 정도, 정도기도 무효가 되겠죠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의리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소유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병은 을로부터 샀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을 앞으로 여전히 이전등기 총권이기 때문에요 다시 이 등기를 기초를 해서 병한테 이전이 되고 사에서 정 앞으로 이전이 되면 없습니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시 이 등기를 기초로 다시 등기를 해야 되지 이 등기를 유효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 상태로 있었을 때는 어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어차피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그러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떠나서요 등기 기록이 두 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효로 보고요 다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어떻습니까? 매수인으로부터 을에 대한 매수인에게로 보존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동의인, 명인을 달리하는 중복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적법하면요 무조건 후에 이루어진 등기가 어떻습니까?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인 등기를 기출해서 다시 등기를 해라 이거죠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복 보존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인데요 사실은요 이런 문제를 내에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시험 문제를 가끔 이렇게 한두 줄 정도 나오죠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 등기 상의한 명인의 중복 보존 등기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 등기부가 종이로 돼 있을 때는요 이미 보존 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또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등기가 다 전산화가 돼 있다는 거죠 전산화가 돼 있다 보니까요 이미 X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하면요 컴퓨터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먹지를 않아요 입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게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전산 오류가 있지 않은 한은요 이런 등기가 생길 가능성은 없겠죠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또 보존 등기를 하려면 안 먹힌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컴퓨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한은 중복 보존 등기는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컴퓨터 오류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복 보존 느낌은 현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니까 지금 전산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되는데 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법 시간에 같이 다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 1, 2장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겨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molto ii 수고하셨습니다 然后 수고하셨습니다 ости오 수고하셨습니다 15 razem massage 천력 x 20 ung axis 22 Obviously 隙 20 hmm 15 90 15 17 감사합니다.